황글이의 TV 차세대 모바일 전략 SNG죠 넷마블의 리벤져스가 사전등록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리벤져스는 현대전투를 배경으로 다양한 유닛을 활용해 약탈과 방어로 자신의 기질을 성장시키는 전략 SNG인데요 전략게임 고유 컨텐츠에 영웅 육성, 전략무기, 각종 성장 시스템을 더해 한층 진보된 게임성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설이나 훈련 종료 시간이 10분 이하면 무료로 즉시 완료할 수 있어 기존 유사 장르 게임과 비교해 초고속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포로시스템, 해상전투 등 전략 SNG의 재미가 총망라되었다고 합니다 넷마블이 처음 선보이는 차세대 전략 SNG 리벤져스 오는 6월 중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글이의 TV